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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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집집 많이 다녀보셨어요? 1년에 한두 번은 되어있는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번 다녀보셨어? 우리 대주님한테 신의 바람이 분다 신가물이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어? 저는 한 70-80% 듣는 것 같아요 나머지 20-30%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그렇죠 나머지 20-30%는 우리 대주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찌연정 듣지도 않을 사람이니까 이야기 자체를 맞고 안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대주님은 신가물이 맞고 신의 자손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사는 것 족족 내가 하는 것 족족 내가 뭘 계획한들 내가 뭘 해본들 지금까지 되는 일이 없었어 왜? 나는 항상 뭔가를 짊어지고 가야 돼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지고 가야 돼 우리 대주님이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 잘 될 때도 많아요 그 시기가 짧았을 뿐이지 큰돈도 벌어보셨어 큰돈은 벌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 우리 대주님은 나한테 들어온 돈은 다 빠져나가는 돈이에요 우리 대주님이 어려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큰돈이 들어와 본들 내 성엔 차질 않아 그러기 때문에 큰돈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돈이 들어오면 내가 딴 사람 먼저 퍼줘야 되고 딴 사람 먼저 살려놔야 되고 내 거를 찾지를 못해 그게 우리 대주님이에요 대주님 있잖아요 네 우리 대주님 욕심으로 보자면 한두 것도 없거든 근데 내 삶 속에서 내 이익을 찾고 가는 건 없죠 왜 그렇다 생각하세요?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어? 안 해보셨지? 좀 정의 좀 약하다는 그러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 내 옆에서 누구 죽어 나간다 하면 내가 힘들어 죽어서도 그렇게 살려놔야 돼 네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래 놓고 나서 내가 좋은 얘기는 하나도 못 들어 내가 살려놨으면 고맙다는 얘기라도 듣고 내가 살려놨으면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얘기라도 고맙다는 얘기는 둘째 지더라도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얘기라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못 들으면서 맨날 당하면서도 그렇게 살려놔 사람들을 그게 우리네 팔자하고 우리 대준님 팔자하고 틀릴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네들이 여기 앉아서 사람이나 겁박하고 사람이나 홀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신랑님을 모시고 살았을 때는 그런 사람들 도와주라고 이 자리에 앉혀놓고 신랑님 대회에 가면서 살아라고 저희들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대준님은 심만 안 봤을 뿐이지 네 우리네하고 틀린 삶이 뭐가 있냐고 어려운 사람보면 어떻게든지 살려놔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더더군다나 지금에 와서는 작년 세월부터 작년에 오야 재작년 세월부터 다른 일을 시작했다 한들 되는 일이 없어 다 꼬여져 나가고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 내가 계획했던 거는 다 결말이 다 나와 있어 하지만 그 결말까지 가지를 못해 중간에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누가 바지까랭이 붙잡아 땡기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삶을 지금 살고 계신 게 우리 대준님이 지금 현재 네 제가 요번에 한 열다섯 명을 데리고 일을 들어가는데 내 바로 밑에 있는 동생 하나가 약간 어려울 때 내가 살려놨는데 이게 약간 삐짱성 타는 것 같아가지고 요번에 당장 다다음주에 들어가는데 약간 이제 배신 끼가 있는 것 같아서 배신 끼가 있는 게 아니라 배신 하는 거예요 대준님이 뭔지 아시잖아 그렇게 촉이 있고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대준님이 어디를 가서 일을 할 때 야 여기 괜찮겠다 싶으면 거기는 괜찮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어디를 들어가서 야 여기 힘들 것 같은데 여기 잘못될 것 같은데 잘못됐어요 우리 대준님이 일반분이 아니시라니까 그렇게 내 직성으로 다 풀어먹고 살아야 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요번에 들어가면서도 대준님이 자꾸 뭐가 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일 욕심이 난다 하더라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한 템포 쉬어갔으면 하는데 우리 대준님도 그 생각은 갖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사람을 15명을 데리고 일을 들어갈지 네 아니면 건설업 똑같은 건설업인데 다시 중간단계로 들어가서 다른 거를 그냥 다 버리고 배워볼지 네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고 전자를 하게 되면 우리 대준님이 잃는 게 더 많고 거기에 들어가서 많은 고초를 겪을 겁니다 후자를 택한다 하면 내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실 거예요 우리 대준님도 결정은 내놔 놓고 그거를 내가 판단을 판단을 내려놔 놓고 결정을 못 할 뿐이에요 두 개를 놓고 저울질을 한다 치면 우리 대준님은 항상 지금까지 내가 결정을 다 해놨어 판단을 다 해놨어 근데 야 요것 봐라 자존심 누상하고 이거를 한번 살려볼까 이쪽으로 뛰어드는 게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51대 49라 하면 51프로를 선택하는 게 맞잖아요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죠? 근데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는 51프로 49프로라면 자존심 문제 때문에도 49프로를 먼저 땡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깨져나가는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우리 대준님 자존심 좀 내려놓고 사셔도 돼 우리 대준님은 자존심이 너무 강해 내가 내가 말로다가 내뱉으면 그냥 글로 쓴 거보다 말로 내뱉었으면 지켜야 되는 게 대준님이야 손해보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올 세월에는 올해 예 2023년 개미년에는 우리 대준님은 조금만 좀 쉬어 가셔 좋아요 올해 들어와서 올해를 넘기고 나면 괜찮으세요 올해를 다 넘기지도 말고 찬바람 불면서부터는 괜찮아지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워지기 시작했잖아요 덥잖아요 예 찬바람 좀 있으면 불어 금방 가요 지금 넘어온 세월 보면 그 세월에 백만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솔직히 지금 5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한 번도 편한 삶을 산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요 찬바람만 살짝 요 더운 바람만 살짝 지나가고 나면 찬바람 벌면서부터는 대준님 괜찮아지십니다 그러니까 좀 좀 풀고 사셔 어 송씨 집안에 가중 좀 돌보고 사셔 예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 내 주머니에 뭐가 있고 내가 뭐가 있다 하면 내가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거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고 예 내가 돌보고 살 테니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아셨죠 예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에 정말 모든 거를 다 책임지고 살라고 하지 마세요 어깨 빠져요 허리 부러져 힘들어 어 조금만 짐을 내려놓고 조금만 좀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그러고 싶죠 그러고 싶죠 진짜 그러고 싶은데 내가 내 짐을 내려놓으면 집사랑하고 애들이 그 짐을 떤다 생각을 하면은 이제 마음이 아파서 그게 안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되니까 조금만 내려놓고 사셔 대준님 어디세요 집이 여기 천안이에요 아니요 아산입니다 아산이세요 아산 여기 가깝잖아요 예예 시간될 때 좀 들리셔 들리셔 갖고 뭐 여기 정보를 안와도 돼요 우리 집은 그냥 지나가다가 커피 한잔 마시고 내 힘든 일 있으면 넋두리 하러 오셔도 되는 곳이에요 우리 집 오시는 분들 보면 그냥 지나가다 들리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집에 왔다 가고 나서 커피 한잔 먹으러 왔습니다 와갖고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고 가시는 분들 많아 근데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네 오셔갖고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담배 태우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들어오셔갖고 좀 절이라도 하고 좀 빌고 좀 사러 그러면 잘 되실 분인데 왜 그걸 못하고 사냐고 우리 대준님 어디 가서 머리 숙여봤어? 자존심 상해서 머리도 못쓰시는 분이잖아 여기는 신령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 숙이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와서 절 좀 하고 그러고 좀 사셔 아셨죠? 우리 대준님 그래다 우울증 와 그래다 조울증 와요 네 생을 빡빡하게 살게 살았나 보네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거 뒤돌아보면 누구보다 대준님이 더 잘 아시잖아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디 점집을 간들 저처럼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? 대준님 얼굴 보면 한 달 뚜드려 맞을 것 같아서 얘기 못해 인상 보면 좀 웃고 좀 사셔 웃어야지 네 어느날 순간부터 그 웃음이 사라졌더라고요 저도 그렇죠 네 제가 좀 진력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네 오래 하고 나오니 그 무게가 심각하다 보니 맞아요 내가 좀 한 번 더 고생하고 내가 한 번 더 해야 된다 생각을 가더니 그냥 뒤에도 못 돌아보고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살았는데도 아직도 빛이 있고 네 아직도 빡빡하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답도 하고 10년이라는 세월을 갇혀 있다 보니 한 지금 나온 지 지금 4년 좀 반 됐는데 이제 좀 적응할 만하니 아 나는 뭔가 이런 거 싶고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대준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하루가 다르게 틀리고 예전만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 주변에서 나를 생각해 주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아픔이 가장 클 거예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 자존심에 그 직성에 그 고집에 어디 가서 머리 숙이고 살아보셨냐고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셔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저리라도 하고 마음이라도 마음이라도 단 한 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마음이라도 좀 편하고 그때만큼이라도 얼굴에 웃음기 좀 띄고 그러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진짜 그러다 우울증 오셔 우리 대준님 그러다가 진짜 큰 사고 치셔 그러니까 올 이 더위만 좀 가시자고요 이 더위만 가시고 나면 대준님 괜찮아지시니까 이 더위만 좀 가시자고요 아셨죠? 예 알겠습니다 약속입니다 저하고 아셨죠?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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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